오늘의 이야기는 스티커 몰래 붙이기 너 영어하니? 유튜브 영어학습 채널 헬로캐리 나의 예쁜 모모와 루시 스티커 방에 계속 계속 붙여야지 오 예쁘다 오 예뻐 예뻐 바닥에도 붙여볼까? 오 바닥이 훨씬 더 예뻐졌네 모모랑 루시 재밌다 냉장고에도 한번 붙여볼까? 오늘은 모모한테 무얼 만들어 먹일까? 이게 뭐야? 냉장고에 전부 스티커를 붙여넣으면 어떡해? 열지도 못하게 모모 아 뭐야?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냉장고가 왜요? 얼마나 예쁜데 아 이거 뭐야? 냉장고에 스티커를 다 붙여넣으니까 문도 못 열고 어머 아니 바닥은 또 이게 뭐야? 아니 벽은 또 왜 스티커를 다 붙여놨대? 아휴 이걸 어떡한담 아 알겠어요 엄마 제가 뗄게요 이거 떼야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? 죄송해요 어머 지금 뭐하는 거야? 뭐하긴 애들 몰래 스티커 붙이지 너도 해봐 진짜 재밌어 얍 아 치치 오랭이 아 너네 얼굴에 머무치고 다니는 거야 하하하하 숭이 너도 만만치 않아? 귀에 스티커 붙었어 난 이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바로 모모야 뭐? 모모가 그랬다고?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? 모모가 내 뒷자리에 앉잖아 난 이런 적이 정말 많았어 집에 갔는데 내 머리랑 옷에 전부 다 스티커가 붙어있었다니까 뭐? 그래? 얘들아 그럼 우리 모모의 버릇을 고쳐주자 어? 그럴까? 그럼 지금 시작해보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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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모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붙이자 ㅎㅎ 아..뭐야 이거! 아~~이거 뭐야!!!! 이거 뭐야 아..뭐야 완전 아파 압도 안 보여 에이 뭐야 이거 새 옷인데 아 진짜 내 스티커를 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야 내가 아끼는 스티컨대 누구야 모모 너가 몰래 우리 동에 스티커 붙였을 때 우리도 그런 기분이었다고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스티커 뗄 때 내 털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모모 나도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잖아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알았지? 알았어 이제 장난 안 싫어 네 뭐할까 아 아 내 머리를 샀네 아무튼 미안해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? 모모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